아 억울해 터치 기업 100% 야 말 잘 돼 이 터치 기업 100%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회심의 컨텐츠 오늘 바로 우리 회심의 컨텐츠는 바로 뭡니까 이분님 아 오버워치 하이라이트 조작단입니다 하이라이트 조작단 바로 우리 5인 우리 5인 파티를 맺어가지고 이제 큐를 돌릴 거예요 큐를 돌려가지고 그 한 명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한 명에게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선물로 하는 그런 봉사단 우리 5명이 딱 조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서포트 있는 서포트 없는 서포트 다 해가지고 하이라이트를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오늘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볼건데요 게임에서 저도 하이라이트가 뜰 수 있게끔 정신승리라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자 가시죠 하이라이트 조작단! 하이라이트 조작단! 오 정크래 내가 공을 잘 써야겠네 내가 공을 잘 써야겠네 형이 형이 각도를 잘 써야겠네 이런 하루아 provisage 와 정크래 하이라이트 조작단! 하이라이트 조작단 몇 명 응 다 빗나가 응 다 빗나가 와 덩크래스 어디갔고 덩크래스 이걸 아까 그 금을 썼으면 안됐어 얘는 아 인정 마지막에 딱 먹을 수 있었는데 어 내꺼야 먹음이 드시구요 예 맛있다 이거다 이거다 하이라이트 그거 먹을게요 어 어 기무술 정의가 핏받친네 어 어 죄송여 알면 됐어 리퍼 겐지도 좋은데 겐지 여기 괜찮았네 어 형이 말해 겐지도 기프티 야 세상에 겐지가 좋다고 말하는 빠른 대전이 있다 야 리퍼 없어졌어 그쵸 리퍼공 없어요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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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공 가지 l 정의 어 공격 나 주겠어 다 가주겠어? 어 어 나 0-1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형이 알려줘 우리 자리아랑 자리아랑 위에서 키우는 너무 많이 안해 간다 간다 고수위 와이스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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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돼 안돼 모퉁 이들은 꼼짝 말라 내가 고마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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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그래 안돼 모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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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아! 한 번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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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뭐야! 뭐야? 뭐했는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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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아니! 아까는! 아니! 이게 왜! 이게 왜! 말도 안 돼! 아! 억울해! 처치기업 100%! 야! 말도 안 돼! 처치기업 100%! 야!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너무! 처치기업 100%!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우리가 그러면 쟤만 쫓아다녔다는 거잖아! 완전히!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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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데도 못먹었단 말이야! 아! 이게 뭐야! 어! 오케이! 리퍼! 리퍼해라! 리퍼해라! 아니! 형! 기다려! 아! 16레비야! 야! 잠깐만! 야! 16레비야! 오! 야! 아! 아니야! 형! 이런애를 팠찌! 이런애를 팠찌! 바스티온같은거만 아니면 되거든! 야! 야! 잠깐만! 야!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 님! 아니야! 아니야! 형! 원숭이로! 원숭이로! 낙사시키면 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너무 힘들어! 어! 야! 우리 지금 탱커다! 탱커 라인 다 죽어버렸어!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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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꺼야! 우리꺼야! 아! 어! 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나한테 밀으면 어떡해! 야! 야! 팥찌! 야! 이거 뭐야! 나무야! 이걸 밀면 어떡해! 나무야! 뭘 밀어? 나 한 명 죽였어! 한 명! 오히려 리퍼가 먹었어! 아니! 그러니까! 니가 리퍼 밀어서! 리퍼! 궁! 들어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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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까부터 개 피로 살아남는다! 진짜! 어이 없네 뭐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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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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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봤니..? 어 봤어 개 낙사시키고 싶어! 잠깐만 좋아 좋아 잘하고있어 아 개 궁써서 낙사시키고 싶어서 방금 안돼 왈리형 어? 그러다 게임에 집중하지 말고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한명만 낙사시킨다 한명만 두명은 낙사시키면 안돼 야잇 자가 봐 ~? 이리와 이리와 쟤 잡아 쟤 잡아 죽여 잡아 좋아 좋아 밀어내껴, 밀어내껴 쏠드 시작한다 솔져, 솔져 어 야 뒤에 솔드오건 죽어라 한테 돼지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너는 16레벨이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망가고 있어 피해 보이소 시작해야 돼 도망가 떠오른래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는! 도망가! 아, 루시어 궁땜해 아, 루시어 궁땜해 루시어 궁땜해 루시어 궁땜해 내가 몰랐어 더 죽은 줄 몰랐어 내가 내가 쟤 보다 더 못함 내가 쟤 보다 더 못함 미친 아니야 미친 진짜 실력 내면 실력인가 아 진짜 궁금하다 아 이거 몰라 아 이거 저쪽 믿고가 먹을거 같애 아 근데 왜냐면은 이게 구점에서 먹는거라서 예 성공이야 미친 미친 미쳤다니 미쳤다 미쳤다니 미쳤다 야 나도 막 야 미쳤다 아 졌다 이야 우리 솔저 사랑해요 아 훌륭했습니다 저씨를 배타로 200찌금 야 겨우 겨우찍었다 와 대박 미쳤다 아 이 플레이어 선호 눌러야겠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당으로 에 솔저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저편 아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어 다른 캐릭터를 한번 우리가 좀 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1회차 1회차 어땠어요 어 1회차 지금 몇판 했죠 1회차 이거 거의 한 10판 한 10판 한 5판 했나 한 4판 했어요 한 5판 했습니다 한 5판만에 찍은거 같은데 다음에는 어떤 캐릭터가 우리 하이라이트 조작단에 걸려가지고 패배로 해도 이렇게 POTG를 받아갈지 않고 도록 하겠습니다 크 좋구만 자 여러분 여러분 한 편의 드라마 그렇죠 한 편의 드라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안녕 빠빠 예 축 introdu Ich 이어 is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